기리주 이 둘은 PD와 출연자 사이 내 직장 동료입니다 둘은 각자 숙소를 따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헤어지려 하는데 왐마 이게 뭐여? 숙소에 들어온 PD 애비 그녀는 그리고 출연자 마이크는 역시 그 키스가 잊을 수가 없었는지 똥마려운 누렁이 맹키로 그래 그냥 해버려 인마 인생 뭐 있어? 자 이제 노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새끼는 뭐야? 어라? 캘리포니아의 한 지방 방송국 모닝 TV쇼를 맡고 있는 한 PD 그녀의 이름은 애비 애비는 일에 대한 자부심은 어마어마하지만 여러분 이거 소개팅입니다 이렇게 소개팅을 면접처럼 만들어버리는 대책 없는 사회성 그녀에게 있어서 고양이 그리고 일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집에 터덕터덜 들어왔는데 고양이가 누른 리모컨에 따라 바뀐 채널 그곳에서 섹스 카운셀러 마이크를 우연히 보게 되고 가뜩이나 소개팅도 망치고 와서 기분 더러운데 헛소리를 듣고 있자는 기분이 더 더럽죠 그래서 통화 연결을 합니다 이에 맞서는 마이크의 대답 애비는 이때 몰랐을 겁니다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저 그녀는 똑같이 출근했을 뿐인데 모셔 데자비요? 이게 왜 회의 시간에 나와? 애비와 통화 연결 방송문이 나가고 떡상이 된 마이크 그러자 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애비는 두 메인 MC에게 마이크를 철저히 밟으라고 지시하죠 자 이제 시작되는 생방 그런데 마이크 이 자식이 진짜 실력 있는 게 두 MC가 부부인 걸 알아채고 졸지에 마이크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부부이자 두 MC 뭐 광고진이 이때 광고 내비치고 싶겠냐 하지만 당연히 방송은 떡상이 되었죠 그날 밤 애비 몰래 밖으로 탈출하는 고양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다행히 애비가 눈치채게 되고 그런데 우연히 정말 우연히 앞진 남자를 훔쳐보게 돼요 그런데 애비 취향이 진짜 특이한 게 그런데 이때 옆집 남자가 달려오고 이게 뭐야 대환장 파티네 아우 그 새끼 싫하다 옆집 남자가 발을 치료해줍니다 근데 또 하필 이 남자가 의사예요 그리고 건네는 명함 자연스러운 애프터 다음날 출근해서 잔뜩 들떠있는 그녀를 침착하게 만들어주는 건 요새끼 요고 요고 그러자 넌 어 아니지 난 썸테는 남자가 있대고 그놈이 천천히 알아가는 줄 마이크의 말을 듣고 열받은 애비 그래서 그런데 퉁명스러운 닥터 콜린 마이크가 전화기를 뺏고 바로 끊어버립니다 그러자 이럴수가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둘은 내기를 알았는데요 어 안할 이유가 없죠 저는 손해볼 게 없는 애비 그렇게 마이크의 연애코치가 시작됩니다 음 아니지 그러면 호르몬 작용이 없는데 남자가 여자를 왜 좋아하니? 자 이제 공개되는 애비의 모습 어? 뭐 생각해?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네 어이 마이크 너 좀 반한 것 같은디? 그리고 누가 찾아오는데? 오 마이갓 하이 누가 묵을 입고 서고실래요? 그리고 메모차게 문을 닫았는데 오 이 남자의 방법이 조금 먹히는 듯 하는데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침 데이트 시랄하네 마이크와 애비 이제 둘은 둘도 없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 와음이 왜 이럴까요? 어허 그 포로답지 못하게 고저 자 이어지는 다음 레슨 그러자 바로 배달되는 마이크의 선물 그 안에 들은 건 뭐 어찌되었던 콜링과 데이트를 하러 준비하는데 아우 이 망한 새끼 시간도 좀 뜨겠다 그 선물 받은 진동 팬티를 입었는데 야야야 좀 기다리라 하고 팬티 갈아입으면 되잖아 그냥 가방부터 챙기는 애비 융통성 진짜 없네 그런데 상사한테 데이트 있다고 말하는 건 미국에서도 없는 일일 텐데 졸지의 콜링과 함께 방송 관계자들을 같이 만나는 애비 하이구야 그런데 가방에 있던 리모컨이 밖으로 나가버려요 리모컨을 또 왜 가져갔어? 리모컨을 가지고 자리로 가는 꼬맹이 하이 미치겠네 드디어 천천히 다가오는 재앙 자 다음날 마이크에게 다가온 기회 마이크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자 전국 방송에 출연 기회가 온 것 이러니 당연히 애비의 방송국은 비상인이 걸렸죠 애비 보고 LA로 마이크를 따라가 전속 계약을 따오라는 상사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는 애비 아싸 일도 해결되었겠다 출장도 왔겠다 신나게 노는 둘 그런데 둘 사이에 뿅 하고 감정이 생기죠 흔들리면 안 되기에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숙소에 돌아온 애비는 그리고 마이크도 그녀를 잊힐 수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보는데 하지만 문을 열어주는 건 벗고 있는 콜린 마갈련 하지만 그녀의 진짜 진심은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그렇게 애비는 마이크와 잘해보기 위해 콜린을 완전히 보내주고 복귀했는데 마이크가 다른 방송국으로 갔다는 거 여기에 자존심이 상한 애비 애써 잊으려 하고 애비는 촬영 현장으로 갑니다 열기구 축제의 현장을 촬영하러 여러 방송국이 모였죠 마이크를 대신하는 새로운 리포터 그런데 마이크의 자리가 조금 버거웠는지 뭔가 해보려는 새로운 리포터는 비꼬듯 마이클 흉보는 애비를 보고 그는 발끈하죠 비꼬듯 마이클 흉보는 애비를 보고 그는 발끈하죠 그렇게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 열기구가 뜨는 줄도 모르고 I'm going anywhere with you Oh what are you doing? Oh my god, what is wrong with you? They don't even know they're on the air, do they? You're right I had a momentary lapse in judgment when I thought you were more than you are, but you aren't Yeah, it is scary especially when I'm in love with a psycho like you I am not a psycho Oh 그렇게 서로 진한 키스를 하며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어글리 트루스 이었습니다 캐서린 헤이글 1978년 워싱턴 DC 출신 백화점 카달로그 또는 시리얼 광고 등으로 근근히 얼굴을 비쳤던 모델이지만 92년도 작품 사랑과 우정이란 영화로 데뷔 그 이후 미국 전형적인 금발 백진미인으로 활동하다가 의학 드라마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아직도 종방이 안되고 있는 그레이 아나토미를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았죠 무엇보다 한국에 많이 알려지게 된 건 그녀가 한국 아이를 입양을 하게 된 건데요 그녀는 어릴 때 부모님이 한국 여성을 입양하여 자매처럼 살았기에 자신도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각별하다고 근데 이 배우는 프랑스 배우 비르지니 에피라라랑도 닮았어 39, 19이란 작품을 제가 리뷰했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 길이주